자 고생했어 수퍼주니어 수퍼주니어 今年1月 在高雄舉辦 Fan Party 成員歸嫌 則是先在台北遊玩後 才到高雄跟成員會合 대파를 뿌려달라고 했는데 대... 대파를 내가 빼달라고 그런 거네 우와 哇 너무 따뜻 너무 좋다 콩물이라니 서비스로 주셨는데 在台北的VOGUE 即日前發布的吃吃第一蛋之後 第二蛋也終於釋出啦 결국에는 식도랑 여행이 되어버렸네요 비가 오는 바람에 많은 곳을 못 다녀서 저희가 원래는 키키 레스토랑을 가려고 했거든요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이죠 키키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 예약이 너무 꽉 차 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키키 레스토랑 주방장님이 나와서 만든 키키 레스토랑 抵達餐廳後 跑了一整天的龜贤 當然要先來一杯 일단 그래도 왔으니까 맥주 한 잔씩 맥주 한 잔씩 고생했어 맛있다 맛있다 자르잖아? 푹 들어가면서 속이 요런식으로 이게 튀김 종류인데 밖에 발라져있는 이 소스들이 진짜 달콤해가지고요 여기 오시면은 항상 하나 시키는 거고요 약간 매콤하면서 약간 밥도둑입니다 그러면 밥 계속 들어갑니다 무한으로 들어가요 이거랑 먹으면 살짝 퍼서 여기다 넣어요 밥그릇에 듬뿍 퍼서 올려줘 올려줘 너무 맛있어 말도 안 돼 보통 생선찜요리 그리고 연유 빵 있잖아요 빵을 튀겨가지고 연유 같은데 찍어 먹는 근데 그게 여기가 진짜 안 돼 키키이랑 키키씨랑 진짜 맛있어 어, 이제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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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근데... 안녕 안녕 역시 저를 알아보는 친구 한 명도 생긴 것 같아요 저 친구 대신 놀라서 저거 검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머지 갈게 얘들아 안녕 우리 동영상에서 만나 난 지금 검색하고 있는데 분명히 연예인인데 분명히 연예인인데 막 그런 거 있지 허씨 많이 봤는데 누구지?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분명히 연예인 같은데 닮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나 머리가 오늘 너무 잘못됐어 아 몰라 이런 연예인이 아 이런 한국인이라고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